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쪽이 생산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의 어린 mz커플한테 개 털리고 기분 더러웠는지 쿵쾅쿵쾅 여보가 나 대신 저것들 혼내져 드릉드릉 이러면서 지남편을 출동 아니 출장보내온 여자 원지, 오늘 역대급 진상 만빠충 때문에 경찰도 부르고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남친이랑 캠핑을 하던 중 내 살다 살다 진짜 별거지같은 만빠충을 만났는데요.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아울러 그 부모들은 애들 간수 잘하길 바라는 마음 또 해당 캠핑장 역시 안전관리를 좀 잘해라 라는 의미에서 즉 우리 모두 공익을 위해 작성하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이죠. 남친과 둘이 캠프크닉을 갖고 캠핑피크닉을겠죠. 사전에 미리 신청한 불멍 세트를 받아와가지고 피워놓고 불멍 때리는데 이거 뭐야? 말이 좋아 불멍이지 불멍 아니야. 거의 누군가를 태워 죽일 정도. 진짜 화형식 수준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는데 이 정도로 맹렬한 불길이라니 솔직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안 그래도 걱정되는데 이때 거기 가운데 공룡 마당 같은 곳에서 정말 미친듯이 공차기를 하던 옆 텐트의 아이들 아니지 이건 애들이 아니라 그냥 망아지들 그 자체였어요. 엄청나게 까불면서 공을 열심히 차는데 문제는 계속 이게 우리 쪽 특히 불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오는 거야. 근데 이걸 본 어른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애들이랑 같이 공을 차고 자빠졌네요. 일단은 참았어요. 우리도 기분 좋게 놀러온 건데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몇 번이고 참았죠. 그런데 나중 되니까 거의 화로 코앞까지 공이랑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때는 아찔했는데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이었어요. 진짜 위험했죠. 그래서 이때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얘들아 위험한데 조심 좀 해주면 안될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같이 차고 있던 여자 어른한테도 저기 죄송한데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띠 딱 이 한마디 한 게 전부였거든요. 다른 거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뭐 인상을 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좋게 이야기했고 더는 말 안 했어요. 이게 다예요. 참고로 그쪽 일행들 어른만 따져도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정도 됐었는데 여러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알겠다고 하더니 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일행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전달을 한 건지 갑자기 덩치가 제일 큰 남자가 우리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인상을 팍 쓰고 다짜고짜 버럭버럭 성질을 해요. 당신 뭐야 어른이 애들한테 왜 뭐라고 해 어? 강패야?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 모르나? 애들인데 겨우 그 정도 이해를 못해? 어? 하여튼 이러니까 MZ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애가 없으니까 이런 걸 알 리가 없지? 등등등 막 쥐 혼자 급발진을 시전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남자 딱 봐도 그래 술에 잔뜩 취했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점점 더 과격해지고 거칠어지는 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됐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안 가면 경찰 부릅니다. 라고 했는데 경찰 소리에 더더욱 크게 날뛰면서 뭐? 경찰? 그래 불러 불러 불러봐! 이래가지고 결국 진짜 불렀죠. 그런 뒤에 아니 우리가 뭐 애들한테 욕을 했냐 뭐랬냐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조심 좀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틀린 거냐? 그리고 이거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 애들한테도 위험한 거다. 그걸 왜 모르냐 라고 했더니 아니 내 새끼들 다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어? 이랄지. 거기다 계속된 시비에 거의 몸싸움 직장까지 갈 뻔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도착을 했고 최악의 사태는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인간이라는 게 끼리끼리라고 하더니 이런 전체가 노답이야. 경찰이 오고 있는 중에도 계속 다 들리게 MG가 그지 같네 이래서 애를 못 키우네 나라 그지 같네 등등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정말 기도 안 차요. 0.7명이라는 초저출산 위기에 그나마 세상에 나온 것들이라는 게 막 서이초 아니면 고작 이딴 인간들이 싸지는 것들이라는 게 너무 암담해. 어떻게든 니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 쓰는 거야. 니들은 애가 없어서 뭘 모른다고 난리치던데 같이 안 와서 웃기지도 않네. 아니지 니들처럼 자식을 사람이 아니라 망란이로 키울 바엔 그냥 안 낳는 게 더 낫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도 애 키우는 엄마지만 저런 것들 극혐합니다. 딱 보니 술도 처먹었겠다. 쓰니 커플이 나이가 어려보이니까 단체로 주접을 떤 거예요. 아이고 애 키우는 게 뭐 벼슬이고 유사라고 꼭 보면 그래 돈도 없고 저학년인 것들이 더 저러더라고 되 됐으니 저희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둘 다 서른 초반입니다. 친구들 중에 애기 있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게다가 저 역시 아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평소 지나가는 아기들 이쁘면 눈으로 열심히 이뻐해지고 또 친구들과 놀 때도 일부러 애 데려 나오라고 하거든요.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인류애를 다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2번 나도 남자지만 정말 쪽팔리는 게 꼭 저런 그지 같은 것들이 지 여자가 옆에 있거나 지들 쪽수가 많다 싶으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전 난동을 부린다고 어이구 쪼잘한 것들 네 됐으니 네 안 그래도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딱 봐도 진짜 별 것도 없는 게 몸에 술 좀 들어갔다고 지들 쪽수 많다고 행패 부리는데 진짜 가짢더라고요. 3번 왜 저러냐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 애 새끼만 챙겨주길 원하고 또 애가 잘못되면 지 잘못으로 인정되는 건 죽어도 싫으니 무조건 남한테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4번 어? 아니 이게 무슨 적대급이야 그냥 평균이지 물론 전체가 아니라 진상들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5번 쓴이 몰랐어요? 세상에는요 못 배우고 이기적이며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진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재수 오지게 없다 생각하세요. 똥껍은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똥이야 똥. 똥 밟은 거라고. 6번 보니까 저 애 엄마라는 여자 쓴이 앞에서 네 알겠어요 이러놓고 지 남편한테 가서는 자기야 꼼꼼 아빠 저 여자가 우리 애기한테 화냈어 혼내줘 이러고 출장 보낸 거네 뭐 7번 7번 저러다 쓴이 말투 쓰니 말투 처음부터 싸우자는 느낌 들어요. 아이고 아줌마 10번 10번 예전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아이랑 아이 아빠랑 야구공 던지기를 하다가 그 근처에 앉아있던 우리 시누이 등짝에 퍽 했던 거 생각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 주먹 크기 멍이 시뻘게 들었더라고 야구공 돌멩이잖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걔 진상인 게 왜 거기 앉아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 지가 더 난리야. 아니 우리가 먼저 와있었고 지들이 나중에 와서 야구공 던진 건데 돌았나? 당연히 개싸움 났죠. 하지만 나는 딱히 나서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그지가 꼭 미운 년 대신 때려줘서 너무 고마웠으니까 뇌가 없는 거랑 오지게 미운 거랑 둘이 싸우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추가 역대급 진상은 아니라는 말에 제목에서 역대급은 뺐어요. 너무 빡쳐가지고 아까 집에 오자마자 올린 건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 진상 역대급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역대급이 아니라는 이 그지같은 현실이 오히려 더 어처구니없고 슬프고 그래요. 아 그리고 캠핑장에 그런 불을 피울 수 없다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아예 캠핑장에서 판매를 하는 불멍세트에요. 저희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개인 불멍세트는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활활 불타오를 줄 몰랐죠. 당연히 당황스러웠고요. 일단 따로 찍은 사진이 없어서 네이버 리뷰에 다른 분이 찍은 거 첨부합니다. 아까 그 불사진입니다. 불이 딱 그랬다고 그리고 이거는 캠핑장에서 안 판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스니가 예약을 했던 거 그거를 올린 겁니다. 또 상대방 텐트도 우리와 똑같은 불멍 피우고 있었어요. 화로 위치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캠핑장에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형태에요. 우리가 막 피운 거 아닙니다. 또 경찰을 왜 부르냐 관리실 불러서 해결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셨거든요. 그리고 당신들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너무 시끄러워진다. 아가씨가 아직 젊어가지고 애가 없어서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먼저 사과를 해라. 그게 어떻겠냐. 이런 말을 했고 또 이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더 기세등등해지고 어쩌겠어요. 경찰 불러야죠. 끝으로 똥 밟았다면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댓글 보니까 그래요. 아직은 그래도 미친 진상들보다 정상인이 더 많다는 거에 큰 위안을 얻고 갑니다. 만빠충들 사이에서 아이 키우는 정상적인 부모님들 정말 대단다 하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화이팅! 댓글 1번 만빠충을 떠나서 원래 캠핑장 다니다 보면 온갖 인성 개판의 거지 같은 것들 다 만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질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캠핑장 안 가잖아. 2번 저러다 지 새끼가 불에 홀라당 타봐야 정신 차리지 쩨쩨쩨 하 진짜 이런 글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저런 것들만 싸그리 모아가지고 어디 저 멀리 섬에 쳐박아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못 나오게 진짜 이런 사연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고깃집에 불판이 있는 데서 애가 뛰어다니다가 막 막 뛰고 막 물어내라 난리 치고 하 그런 뉴스를 보면 클릭도 하기 싫어. 너무 이런 기본도 안 된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바로 또 노 딱이야.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